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방직 사회 마지막 문제 해설 특강을 해야 되는데 잘 쳤어? 잘 못 쳤어? 글쎄 아마 우리 공부한 데서 거의 다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상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예상에서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3번 문제 정도 3번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우리가 공부한 데서 벗어나 있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보시면 31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까지만 봐도 뭐다? 이거는 사회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사회권 같은 경우는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한다라고 되시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사회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자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을 최대한 적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는 자유권 말하는 거고요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평등권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의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라고 되어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답은 1번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 수준으로 보면 난이도 하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은 각국의회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처럼 되어 있죠 의원 정수를 보게 되면 300명 지역구 의원 200명하고 비례대표 100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갖고 있어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보니까 선거구 200개 지역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로 결정한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니까 1등 한 명만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소선거구제라고 봐야 돼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우리나라고 똑같이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당명 무식비례대표제를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기역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 사실은 좀 헷갈릴 수 있어 절대다수 대표제가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상대다수 대표제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대에서 당선자 간에 투표같이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선거구 안에서 표에 등가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슨 선거구제? 중선거구제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2번도 탈락 3번 보면 기역의 선출 방식은 니은의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적게 발생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득표율하고 의석률 간의 차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두 글자로 조지면 사표라고 그랬지 사표 됐지?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사표가 많은 거냐 아니면 비례대표제가 사표가 많은 거냐 다수 대표제가 사표가 많은 거냐 다수 대표제가 사표가 많다 그러니까 관계가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3번도 탈락 4번 보시면 니은의 선출 방식은 기역의 선출 방식보다 의회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의회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사표가 적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사표가 적단 말이야 4번이 맞는 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잠깐만 제 책이 나오려고 그래 자 봅시다 3번 보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갖고 있어 가를 보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해서 공공서비스나 행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다 요거 뭐지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되겠지 사실은 이 문제는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뭐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행정화 문제를 보는 게 맞는 거야 행정화 문제 그치 그리고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애 권한에 속하는 사무위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수 이상이 주민의 연대 섬유해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이 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 밑에 있는 건 주민감사제도 그럼 1번 보자 자 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라고 되겠지 당연히 맞는 말 되겠지 참여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권한이 정지된다 이런 건 없어 주민감사청구제도 이런 말은 없다 그치 이거 2번은 틀린 게 되는 거야 3번 보시면 가나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가와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맞는 말 되겠지 민주적 의사결정은 강한다는 말은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강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됐지 그래서 답은 2번 정도로 보면 된다 우리가 사실은 공부 한 개도 안 했던 부분이야 공부 한 개도 안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이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묻는 거 의미를 묻는 거지 의미를 묻는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전혀 안 봤던 거 뭐가 된다 뭐 2번을 빼놓고 보더라도 1번도 맞는 거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밑줄 치는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자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요소를 찾는 거야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간 거 자 볼게요 보기 볼게요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요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대통령제 요소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요소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할 수 있다 대통령제 요소 그러면 의원내각제 요소는 뭐가 되겠네 법률안 제출할과 그다음에 해임 건의가 되겠지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돼 그래서 3번 문제에 2번 선택지가 되게 까다롭긴 했지만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야 자 다음 볼게요 문제 5번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선택지를 모았지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을 모은 거야 그치? 위에 있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고 밑에 있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3대1 기준이던 국회의원 선거계 인구 편차가 어디에 어긋난다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거야 자 인구 편차 3대1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300명이 살고 있는 뭐 A 선거구가 있어 A 선거구 그다음에 100명이 살고 있는 불편이 있다고 자 300명 살고 있는 A 선거구가 있고 B 선거구에는 B 선거구에는 100명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냐 그럼 여기서도 몇 명 뽑고 한 명 뽑고 여기서도 한 명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한 명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은 몇 분의 1 300분의 1의 힘을 쓰는 거고 이 사람들은 100분의 1의 힘을 쓰는 거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표의 등가성이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받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에는 평등 선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거 내가 시험치로 가기 전날 바로 얘기했던 거지 1인 1표제하고 1인 2표제 차이 기억나냐 그러면 1인 1표제 1인 1표 1인 2표 이렇게 돼 있으면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 갈 때 강화되는 건 뭐가 강화된다고 했어 직접 선거 원칙 강화 그다음에 무슨 선거 평등 선거 원칙 강화 이거 두 개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거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보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1인 1표제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투표율을 기반으로 정당의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제도였다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서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감을 갖지 못한다고 되겠지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네 직접 선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다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들어가겠다 평등 선거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등 직접 평등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다 됐지 그럼 답은 몇 번 3번 되겠지 됐지 이렇게 찾는 거야 지문이 되게 길어가지고 읽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미 뭐가 됐던 거 기출에 다 나왔던 그런 자료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되게 쉽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 6번 다음 헌법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헌법의 기본 원리 뭐 뭐 있다 그랬지 기억나야 돼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과주의 쭉 있어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뭐냐면 모든 인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요까지만 봐도 뭐지 아 이거 복지국과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됐지 자 그러면 밑에 보자 권력분립과 적법 절차의 원리에 의사실현된다 요거 뭐 지키기 위한 거고 자유권 지키기 위한 거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고장과 관련이 있다 2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유의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하는 거 요거 뭐가 되는 거야 실질적 평등이 되겠지 됐지 그럼 요것도 맞는 거야 공공구조사회보험제도와 관련이 있다 요것도 맞는 거 되겠지 그럼 틀린 거는 뭐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시험치러 가기 전에 요렇게 얘기했지 입헌주의와 입헌주의와 권력분립 나오면 입헌주의와 권력분립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뭐라고 요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요렇게 얘기했지 고대로 하나 나왔다 맞지 요렇게 생각하게 되면 1번은 사위권이 아니라 자유권 보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라 됐죠 자 7번 오세요 자 그림은 헌법 개정의 절차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디 있어 제안 공고 국회의결 그 다음에 다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네 시험치기 전에 우리가 봤던 건 뭐 봤지 우리가 봤던 건 법률에 대한 재개정 과정이었다 맞지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반호차하고 얘기는 했어 자 제안이야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의 발의를 이루어진다 이게 문제 너무 재밌지 않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어디가 돼야 돼 국회야 돼 국회 1번은 바로 틀렸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됐죠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세부적으로 나왔다면 다에 국민투표가 되는데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 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 구성조건 해당성 위협성 책임 중에 하나다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이것도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했지 자 한번 볼게요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먼저는 뭐를 검사해야 된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 된다면 위협성을 따져본 다음에 책임의 충족까지 여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1번 보면 가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맞는 말 되겠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거나 하라고 한 걸 안 했거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 나쁜 짓 될 수 있다 자 2번 보면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이 된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지 피해자의 승낙은 어디에 들어가노 위법성 조각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가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언제 물어야 되냐 책임에서 물어야지 책임에서 다해서 물어야지 3번 탈락 자 갑이 농화자 및 언어 갑이 농화자이고 그 행위가 가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다는 조각되지 않고 뭐다 형을 감기간다 맞는 말 되겠지 됐지 그래서 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요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수사기소 공판 판결 억수 많이 봤던 거다 형사 절차 자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설명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보면 가에서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 검사가 발부하는 게 누가 발부해야 돼 판사가 발부하죠 판사가 그래서 1번 탈락 그 다음에 2번 보면 나 시기부터 나 시기부터 피해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언제부터 가 시기부터 이미 생겨 있어야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전혀 없죠 됐죠 입증은 누가 검사가 요거 문제가 어렵게 나왔으면 유죄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한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 쓸 수 있지 그치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 거야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네 집행위에 나올 수도 있고 선고위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다 벌금액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기호로 옳은 것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조금 구석에서 나온 건 나온 거야 뭐냐면 무효하고 취소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 무효하고 취소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 자 보면 이 사건에 경우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셔서 맺은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가지고 무효하고 취소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보자 자 갑은 을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돼있지 요거는 뭐고 사기거든 사기 사기는 뭐냐면 요거는 취소사유 취소사유 그치 사기는 취소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라고 돼있어 구두로 계약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 구두 계약도 계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2번도 옳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보면 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요거는 뭐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니까 취소 가능하겠지 요것도 취소가 되는 거야 자 갑은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했다 이건 뭐지 사회에 반하는 행위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답은 4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치화법 문제에요 역시 정치화법 문제 10문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5문제 경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융통성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밑줄친 기획미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생각되어 있지요 자 회사가 나와있고 농구선수 고등학교 그 다음에 2018년 아시안기획 국가대표 최우수 선수상 뭐 이렇게 되고 있어 자 하나씩 보자 기획은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틀렸지?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어떻게 돼야 돼?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관이 뭐가 되는 거야 교육을 만들어놓은 집단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집단 그게 공식적 사회기관이야 회사는 교육하려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지 됐지? 비공식적 사회기관 자 그 다음에 미흥 보면 농구선수 농구선수는 뭐죠? 농구선수는 귀속지휘 아니죠 성취지휘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번도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보면 디귿은 이익사회 고등학교지 이익사회이면서 2차적 사회기관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명되겠지? 됐지? 4번 그대로 나왔다 맞지? 역할에 대해서 뭐 없다? 보상 없어 바로 탈락 12번 볼게요 12번 자 문화 이해 태도 문화 이해 태도 문화 이해 태도니까 뭐 나오겠네?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거 나오겠다 그치? 자 첫 번째 보니까 가는 나다와 달리 국수주의나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 가가 뭐가 되겠네? 가가 자문화 중심주의되겠지? 그 다음에 다는 가나와 달리 해당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한다 가가 뭐가 되겠네?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는 뭐가 되겠다?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다 그죠? 자 1번 보면 가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를 기한다 이거는 뭐? 이거는 비교론적 관점으로 가야 되겠지? 위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 1번 탈락 그 다음에 2번 보면 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하시길 우려가 있다 나가 뭐지? 문화 사대주의 되겠지? 그럼 문화 사대주의는 뭐다? 자문화 정체성 약화 맞는 내용도 되겠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다문화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게 맞아 그지? 근데 이거는 다가 뭐가 되는 거야? 다는 뭐고? 문화 상대주의제? 이런 갈등이 가장 없는 게 뭐지? 문화 상대주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가는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야 되제? 그러니까 4번도 이미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고 하게 되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대비하고 갔던 문제죠 작년에 열심히 대비를 하고 갔던 문제인데 올해는 더하기 빼기가 나올 거라고 내가 예측을 했는데 뭐 B가 나와버렸어 보자 자 일단 중층 대비 상층의 B라고 나와 있어요 중층 대비 상층 이라고 나와 있으면 A 대비 B라고 되어있는 거니까 누가 분모로 가는 거야 중층이 분모로 가는 거야 중층이 분모로 자 그래서 그러면 중층분의 상층이 어떻게 돼 있네? 중층분의 상층이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값국은 A국은 자 그 다음에 중층 대비 하층의 B가 나와 있죠 중층 대비 하층의 B 중층 대비 하층 이것도 얼마가 나와 있냐면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중은 3상 이렇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 중은 3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됐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상대 중대 하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구해야 되면 그냥 간단하게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3을 다 곱해봐 3을 다 곱해봐 3을 곱하면 그러면 3상 대 3중 대 3하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러면 3상이 뭐고? 중이잖아? 중 3하가 중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 구하게 되면 이 나라는 1대 3대 1 나오게 되는 거야 중 3중 중 이렇게 나오니까 됐지? 그럼 1대 3대 1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형태의 뭐가 되겠네?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B곡 B곡을 보면 어디 보자 중층 대비 상층의 비가 3분의 2야 중층 대비 상층의 비가 3분의 2 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층 대비 하층의 비가 얼마냐면 3분의 5 되어있어 3분의 5 이렇게 또 곱하면 되겠다 그쵸? 3상은 2중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러면 3하는 5중 3상 3중 3하 이러면 안되겠네 어디 보자 상은 3분의 2중 3분의 2중 중 그 다음에 한은 3분의 5중 3을 다 곱해 그럼 뭐 나온다? 2대 3대 5 나오겠지? 됐지? 상중앙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은 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보다 B국이 높다 라고 되어있지?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기는 뭐 하면 되노? 하나 둘 셋인데 다섯 개 중에 한 개지? 5분의 1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B국을 보게 되면 10개 중에 2개 10개 중에 2개니까 이것도 5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누가 많다 적다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2번 보면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과 B국이 동일하다라고 되어있는데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거 얼마? 5분의 1 되겠죠? 이건 얼마 된다? 이건 10분의 5 여기는 얼마 나오네? 2분의 1 나오네 B국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3번 보면 상층 대비 하층의 B라고 되어있지? 상층 대비 하층의 B 상하가 똑같아요 상하가 똑같다 이건 얼마 나오겠네? 1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상층 대비 하층의 B를 보면 상층 대비 하층의 B를 보면 이건 얼마 나와? 이건 2분의 5 나오니까 여기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국보다 B국이 높다 3번이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보면 A국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형 B국은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라 뭐? 피라미드형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4번도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3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계층 구조 계층 이동 문제 중에서는 계층 구조 문제 중에서는 거의 뭐 상 상 정도로 난이도 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상 문제 뭐야? 상 문제 4번하고 13번 이렇게 보면 된다 두 개 어렵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면 다음은 연구 순서를 단계 없이 다시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돼가지고 이제 자, 가를 보면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초등학생 2,000명과 그 부분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했다 초등학교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대해서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그럼 다는 가설 설정에 담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를 보면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는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가 뭐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순서부터 먼저 보자 순서는 제일 먼저 뭐가 되는 게 맞아? 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지? 그치? 나가 문제인식의 단계가 되는 거야 나가 문제인식의 단계가 되는 거니까 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 연구 결과를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미 자, 1번 보면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 태도는 독립변수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말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연구 대상자와 연구 대상자 간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질문지는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3번 보면 가와 달리 나라에서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중립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자료를 조사할 때와 그 다음에 뭐? 결론을 낼 때 그러니까 가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됐지? 난이도는 뭐 중 정도 자, 그 다음에 부양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양비 나왔어 근데 문제 뒤룩이 어렵게 나왔어 자, 우리가 풀 지금 출제된 문제 중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 15번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안보 문제라서 그래 안보 문제라서 자,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보면 T년과 T플러스 1년이 있는데 T플러스, T플러스, 미안 T년과 T플러스 50년이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 이렇게 돼 있잖아 28%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얼마냐면 20% 이렇게 돼 있음 됐지?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노인 부양비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20 그 다음에 얼마? 60 이렇게 돼 있고 있거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분수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문제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수 있어 생각 유소년 인구가 28이니까 유소년 인구가 28이니까 이게 청장년하고 노년하고 더하면 얼마 나와? 72% 나오지 72% 됐지? 그 다음에 노인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청장년분의 뭐? 청장년분의 유소년 유소년이 된다 청장년분의 노년 이렇게 구하잖아 이게 20%니까 이게 얼마냐면 5분의 1이거든 5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거 71을 가지고 두 개 가지고 5분의 1을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냐? 1 더하기 5면 6 나오지? 6이 나오니까 이거를 6개로 나눠가지고 6개 중에 5개는 밑으로 들어가고 1개는 위로 올라가면 돼 그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됐어? 그러면 72를 6으로 나눠봐봐 72를 6으로 나누게 되면 12가 나오거든 12 그러면 12가 몇 개 있다? 6개 있는 게 72란 말이지 됐지? 그럼 이 중에 한 개가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12가 위로 올라가 이 중에 5개가 밑으로 내려가 50 50 맞나? 60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얼마 나오노? 그러면 딱 20% 나오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T 시기에 T 시기에 T 시기에 노년 인구 청장년 인구 그 다음 유선 인구가 나올 거야 자 12에 60에 그 다음에 유선 인구 얼마? 20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됐지? 같은 방식으로 T 플러스 50년도 구해 T 플러스 50년도 구하게 되면 노년 인구가 30 나오고 그 다음에 청장년 인구가 50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20 나오겠지? 유선 인구가 20이니까 이번엔 뭐가 되는 거야? 더하면 80 되겠지? 80 됐지? 80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60%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5분의 3 되는 거지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 몇 개로 나눠야 돼? 8개로 쪼개야 되겠지? 8개로 쪼개면 이거 뭐하면 된다? 50분의 30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이게 뭐야? 우리가 구해놓은 표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T년의 유선용 부양비는 50이다 이렇게 돼 있어 T2년도의 유선용 부양비는 유선용 부양비는 50이 아니라 얼마 돼야 되노? 청장년 분의 20이니까 3분의 1 나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냐?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T플러스 50년의 노령화지수는 10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노령화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노령화지수는 유선용 분의 얼마 되니까 유선용 분의 노년 되니까 얼마 100% 넘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2년보다 T플러스 50년이 낮다 요거 60%고 요거 60%고 요것도 맞는 말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보면 T년은 고령화 사회에 T플러스 5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요거는 뭐 봐야 돼? 노년 인구 봐야 되겠지? 얼마? 7부터 14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거 7부터 14까지가 뭐가 되노? 고령화 사회가 되겠지? 14 넘어가면 어떻게 돼? 14부터 20까지가 뭐?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 넘어가면 뭐가 된다? 초고령 사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고령화 사회 요거는 초고령 사회 맞는 말 되는 거잖아 됐지? 계산하는 게 힘들면 내가 몇 번 찍으라 그러냐? 1번 찍으라 그랬지? 됐나? 1번 찍었으면 답 나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자 16번 보면 표는 재화 AD를 AD를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돼 있어 자 답을 한번 넣어보자 A는 뭐가 돼야 되노? A는 사적 재화 돼야 되겠지? A는 사적 재화 B는 뭐가 돼야 된다? B는 자연 독점 C는 뭐가 되고? 공유자원 D는 공공재 요렇게 되겠지? 자 봅시다 1번 보면 A는 공공재다 틀렸지? A는 사적 재화 그 다음에 2번 보면 A는 B와 달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임승차 문제는 어디서 생겨? 무임승차 문제는 비배제성에서 생겨 비배제성 그러니까 둘 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유상의 의적이 있다고 돼 있거든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냐? 그렇지? 바다 속 물고기 그 다음에 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된다 그럴리가 공공재는 항상 부족해서 문제 4번 탈락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우리를 아주아주 귀찮게 하는 문제죠 우리를 아주아주 귀찮게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까지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25달러 가지고 있는 돈이 25달러 그 다음에 각각 재화가 얼마씩? 5달러씩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 X제하고 Y제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합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내가 X제를 5개 사면 Y제는 1개도 못 사고 4개 사면 1개 사고 3개 사면 2개 사고 2개 사면 3개 사고 1개 사면 4개 사고 안 사면 5개 사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귀찮은 게 진짜 나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노?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추가되는 한계형이 나와 있거든 한계형이 나와 있으니까 뭐를 구해야 돼? 총형을 구해야 돼 총형 한번 해볼게 자 X제부터 봐봐 X제를 보면 한계 사용할 때 추가되는 형이 얼마고? 12제? 두 번째 거 쓸 때 얼마가 추가가 되노? 9가 추가가 되지 그럼 총형이 얼마 나와? 10구 그럼 세 번째 거 얼마 나오겠네? 7담에 26 되겠지? 그 다음에 얼마 나오고? 30 나오고 다섯 번째 게 0이니까 이거 쓰면 30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Y제는 똑같이 해볼게 12에서 시작하고 22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28로 똑같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니까 여기서 20 나오는 거야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여기서 얘네들 두 개 더 해가지고 두 개 더 해가지고 얼마 되느냐? 30 42 이렇게 더 하면 48 이렇게 더 하면 47이가 47 이렇게 더 하면 얼마 나오지? 38 나오나? 이렇게 하면 20 되겠지? 됐나? 그러면 최대치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보자 1번 보면 X제 두 개 Y제 세 개에서 X제 두 개 X제 두 개가 아니라고 X제 세 개 두 개에서 최대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제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총편익은 어떻게 되노? 총편익은 증가하다가 멈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지? 됐지? 그 다음에 3번 볼게 자 3번 보면 Y제만을 소비하는 경우에 총편익은 음의 값을까지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Y제만 사용은 얼마 나와? 플러스 20 나오지? 그 다음에 4번 보면 용돈이 5달러 증가하게 되면 현재 Y제 한 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어디를 소비하고 있지?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5달러가 추가됐다 5달러가 추가돼서 하나를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 생각해보자 X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마가 증가하게 되노? 플러스 4가 증가하게 되지? Y제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마가 증가하게 되지? 플러스 6이 증가하게 되지? 그러면 형이 큰 쪽이 이쪽이 되니까 뭐를 쓰는 게 맞는 거야? Y제를 쓰는 게 맞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는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론 수업을 할 때 아마 그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탄력성을 결정하는데 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술로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필수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필수성 그래서 필수성이 있으면 필수성이 있으면 비탄력 필수성이 없으면 탄력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럼 이게 필수적인 제화다 라고 하는 것은 얘를 대신할 수 있는 제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를 대신할 수 있는 제화가 없는 거야 맞지? 그럼 대체제 수가 많다 적다 대체제 수로 따지면 대체제 수로 따지면 적다 많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시기 시간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지? 기간을 따질 때 기간을 따질 때 뭐 단기적으로 보면 비탄력적이 있던 제화가 뭘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탄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왜? 대체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소득 차지 비중 내가 요구할 때 무슨 예를 들으냐면 헬스클럽 가고 그 다음에 사탕 먹는 거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뭐가 된다? 크면 탄력성 작으면 뭐가 된다? 그러면 비탄력적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지? 이렇게 해서 이걸 기억을 하고 갔어야 돼 자 보자 1번 보면 사치품에 비해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수가 더 크다 틀렸지? 됐지? 사치품이 훨씬 더 탄력도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치품이 어디가 커? 사치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조건 크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거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제가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 더 탄력적이다 맞는 말 되겠지? 됐지? 그래서 틀린 거 차지하면 1번이 틀렸고 2번은 맞는 거야 3번 보면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진다 맞는 말 되겠지?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 기간까지 다 써야 하잖아 4개가 딱 고들어 놨다 되냐? 자 그 다음 19번 올 것이 왔다 그죠? 올 것이 왔다 안 나왔으면 얼마나 섭섭할 뻔했노? 니네 혹시 서울시 문제 맞죠? 서울시 문제? 서울시 문제에서 이거 환율 변화 나왔는데 환율 변화 나왔는데 나라 4개 나왔어 나라 4개 나라 4개에다가 거기다 미국까지 집어넣어서 나라 총 5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환율 올라가니 내려가니? 환율 지금 올라가는 중 맞지? 그러면 생각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적용할 것이다 맞냐? 맞냐? 이게 생각을 해보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건 맞거든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 올라가니 내려가 내려간다가 되겠지? 원 달러 이렇게 되겠으니까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떨어진 거잖아 달러 입장에서 보면 떨어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화 가치 상승 아니야 그 다음 2번 보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올라갔지? 이미 탈락 3번 보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의 여행 부담 다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돈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안 좋다가 되겠지? 그치? 부담 증가 원화 대비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 맞지? 보이지?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이 높아질 것이다 물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아주 좋아지겠지? 가격 경쟁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이것도 뭐 그대로 그대로 바로 풀어 값을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물고기하고 나무 열매 됐지? 이런 거 좀 x, y, y로 내면 안 되나? 10마리, 5마리 그 다음에 3개, 4개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바로 계산 요거 두개 갖다 놓으면 되겠지? 10마리 물고기는 뭐랑 똑같다? 3개의 나무 열매와 같다 됐지? 그 다음에 5마리 물고기는 5마리 물고기는 4마리 나무 열매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럼 물고기 뭐가 되겠네? 물고기는 10분의 3 나무 열매 그 다음에 물고기는 5분의 4 나무 열매 이렇게 될 거니까 물고기는 어디가 더 싸네? 값이 더 싸다 맞지? 얘는 물고기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비교해 여기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있다 됐나? 자 1번 값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요게 틀렸다 그지? 어디가 틀렸지? 나무 열매가 틀렸지? 나무 열매는 어디가? 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나무 열매 한 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원이라고 돼 있어 나무 열매 한 개 요거 다시 바꿔야 되겠네 나무 열매는 나무 열매는 3분의 10 물고기 3분의 10 물고기 나무 열매는 4분의 5 물고기 요쪽이 더 크다 맞지? 이렇게 돼 있어 어디가 더 크네? 값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을이 값보다 크다가 아니라 값이 을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값은 나무 열매 을은 물고기에 특화해서 서로 교환하면 값은 나무 열매가 아니라 물고기에 특화해서 3번 틀렸지? 4번 볼게 특화한 다음에 나무 열매 한 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 열매 한 개를 몇 개로? 3개 물고기로 교환해라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나무 열매를 보자고 나무 열매를 보면 나무 열매는 4분의 5 나무 열매 그 다음에 3분의 10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요기 물고기 물고기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요거 산물고기 집어넣어 봐봐 산물고기 집어넣어 요 사이에 딱 들어오잖아 그치? 그럼 두 사람 모두 뭐다?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음은 4번 요렇게 되는 거야 됐죠? 출제된 문제가 출제된 문제가 교과서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 한 문제 교과 내용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나머지 11문제는 전부 다 교과 내용에 있는 거 그대로 됐지? 다만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사회문화 계층이동에 대한 문제 대비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부양비에 대한 대비 전혀 안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이 두 가지 자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인구 부양비에 대한 문제는 인구 부양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상태를 요 문제를 수능에 그대로 내더라도 난이도 상이야 난이도 상이야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교과에서 벗어난 문제 한 문제 요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난이도 수준은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논란이 될 만하거나 중복 답이 되거나 답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그런 문제는 찾아볼 수 없고 마지막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인데 조금만 더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사회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고 이제는 사회보다는 사회보다는 행정학이나 행정법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